냥냥 펜바퍼님 별풍선 22개 고마워 이기면 300개 킬당 20개 1등으로 승리당 200개 설당 100개 전혀 안 쫄 바로 도전 이기면 300 킬당 20 1등으로 승리 300 설당 100 오른쪽 B 나이스 혹시 혹시 설 내가 먹어도 될까? 여러분 고마워 나 설당 100개여가지고 실각설 한번 할게요 띠방이다 스킬도 내가 먹어도 될까? 와 너무하네 아니 미안해 미션이 미션이 죄송해요 미션이 너무 종합으로 걸려가지고 갈만법 빠져 아 왔다 왔다 울베 왔다 울베 왔다 빠져빠져 공격 미션이 너무 많다 갈만법 나와있다 매점 나와있다 다운 따운 아 아 언더 올라왔는데? 아 미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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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창상톡 안 까니까 나 하나 한번 바로 패스 해볼게 그리고 매점 수나 나와요 청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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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 아 청방이 아니라 비롱셋 아 아 청방 폭 이게 아니고 매점 크린데? 에? 크린데? 서럽게? 서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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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불베 불베 불베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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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롱스나 비롱스나 아 갈몬복 갈몬복 삼거리 둘이야 삼거리 둘이야 삼거리 둘이야 확인 확인 보고 있어 삼거리 둘이었어 내가 불베 볼게 그 패스만 봐줘 어 불베 하나 왔다 삼거리 신청 써야되는데 이거 불러 아니 뭐야 센터설이다 센터설 매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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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얘 체크체크사운드 체크사운드 불어 진짜 센 센 풀풀풀 나이스 오리띠 나이스 오리띠 이제 1등 할게 미안해 어 1등도 해야돼 언더패스 하나 갔어 여기 창스나 있다 똑같다 창방스나 창방스나 아이고 삐롱삐롱 하나 더 아 이거로 참사 아 에빵 하나 아 엘빵 쓰나 엘빵 쓰나 엘빵 쓰나 어이구 아 설마 진짜 잘하네 에이 설때 하나란 아 센 날개 에이 세나였어 센 날개 거비 거비 에이 질러 온 거 같은데 에이 설때 에이 설때 에이 설때 먹혔다 님들 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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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개다 날개 아이고 날개 피팔스 날개 피팔스 헉 까비 막아봐야겠다 이거 나이스 내 피팔스 있어 피팔스 있어 피팔스 하나 짤이야 이거 피조심 해봐 피조심 헌덕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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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는거 짜르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삐덕 둘이야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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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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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수님 혹시 그 창 창 그 뭐지 포카줄 수 있어 폭파가자 하나 삐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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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서 쟌 자 Friend 삐덕 expressed 나이스! 나이스 우리팀! 3살 미쳤는데? 여러분 잘했다 고생했어요 우리팀 최고! 와 3살 먹었어! 1등도 먹었어! 승리도 먹고! 킬도 10킬 먹었어! 아이고 칭찬 너무 감사합니다 플레이 칭찬 감사해요 이야 우리 바빠님이 너무 잘했다고 바로 카리 꾸메!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백개무여 라라 유튜브 구독해주실거죠?